지금부터 우리 배열이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열은 제가 예전에 코딩,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도전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패한 데가 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이 왜 필요한지는 배열 자체로는 알기가 힘들고요 이 수업 다음 수업인 반복문에서 배열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반복문을 실제로 이용해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그 이후에 좀 더 실용적인 예제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번 시간에 약간 관념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비유를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이 늘어나죠 그럼 살림이 늘어나면 여러분은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럼 뭘 사게 돼요? 책장이나 또는 수납상자나 또 뭐 집을 늘릴 수도 있겠죠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으로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물들을 잘 정리정돈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코딩 또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제각각 성격들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하는 걸 통해서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코딩을 또 프로그램을 더 복잡하게 하지 못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진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수납상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물들을 수납상자 또 음식들을 냉장고 같은 곳에 넣고 그 다음부터는 수납상자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또 냉장고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머릿속이 다시 단순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일단은 상상해주세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많은 데이터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해서 담아두는 일종의 수납상자 그것이 바로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바로 배열의 문법을 살펴볼 거고 여러 가지 성격들을 살펴볼 겁니다 실용적인 얘기는 이번 시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ex6.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열의 수업이니까 배열이라는 제목을 영어로 array죠 이렇게 다뤄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syntax,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cript 태그로 문법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문자는 어떤 기호로 시작해서 어떤 기호로 끝나나요?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배열은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값들을 적는데 여러 개의 값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egoing riche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값과 값 사이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거 상태로는 쓰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배열을 변수에 담겠습니다 java co-workers 이렇게 즉, co-workers라는 변수에 이 배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담긴 것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에 co-workers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를 쓴다는 것은요 자, 그럼 이게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새로운 수납상자를 집에 갖다 놓으면서 그 안에 물건을 두 개 넣어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 걸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들었으면 뭐예요? 꺼낼 수 있어야 되죠 get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script 라고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co-workers에서 대괄호 0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은 0번째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dex라고 부르거든요 index 0번은 egoing이 되는 것이고 index 1번은 이렇게 하면 누가 되겠어요? 리체라는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배열을 만드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 안에 값을 넣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값을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는데 또 하나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 들어 있는 값이 몇 개인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검색을 통해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죠 검색 한번 해보죠 javascript array 그리고 뭘까요? 몇 개가 있는가 count 이 정도로 검색해보면 여기 나오는 검색 결과가 여기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거기서 length를 하면 몇 개의 값이 있는가를 알려주나 보네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참고해서 하면 되겠죠 count라고 하고 script해서 document.write coworkers.length leng.th 리로드한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덱스를 정할 때는 0은 첫 번째고 1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개수를 셀 때는 개수를 1부터 세기 때문에 값이 두 개라면 length의 값은 2가 돼요 그러면 length를 체크하기 전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h to add 해서 script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coworkers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검색을 통해 알아내시면 되죠 찾아볼까요? javascript array add data 라고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ush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예제를 보니까 push라는 걸 쓰면 추가가 되나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push 그리고 누르 그 다음에 태호라는 사람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태호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coworker의 length는 이제 값이 뭐가 될까요? 원래 있었던 이고인과 리체 다음에 push라는 걸 통해서 두루와 태호가 추가됐으니까 총 4개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리로드했을 때 숫자 4가 카운팅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은 push라든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거든요 지금 push는 데이터를 끝에다가 추가하는 거였고 만약에 데이터를 앞쪽에다가 추가하고 싶거나 데이터를 지우고 싶거나 중간에 낑겨놓고 싶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필요성들을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외울 필요는 없고 검색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JavaScript array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 concat, 필, join, pop, push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배열은 push가 여기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수납상자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몇 개가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교한 기능들이 미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대충 한번 쓱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열을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검색과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처음부터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을 우겨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배열은 이것 자체로는 어디다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배열이랑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을 살펴보면서 배열의 어떤 용도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